반갑습니다.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한파가 심해져서요.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지역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한 주가 다음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의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증시 쪽에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유독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 증시는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인지 중국이 내려가고 대한민국도 증시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초 2024년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한 2주간의 증시, 대한민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 몇 가지로 정리를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코스피 같은 우리의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증시가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좀 조정 국면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4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높은 기대감보다 실적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외환시장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외환시장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2주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국면인데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난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데이터가 2% 오지 않아도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11월달과 12월달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지금은 연준이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연준위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CPI라든지 BPI, PC 물가 지표 같은 이런 데이터들의 헤드라인 지표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연준에 대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장은 올해 3월달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연준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6월이나 7월달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두 축에 있어서의 대립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3월달 금리 인하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가 나오는 6월이나 7월달 정도나 돼야 첫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집중이 좀 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형태도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형태라고 하면 두 가지의 형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금리 인하 연착륙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인하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즉 데이터에 의한 인하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착륙에 의한 인하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연착륙에 대한 인하는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약 75BP 또는 100BP 내외 정도에서 움직일 거고 금리 인하하는 그러한 사이클, 기간도 6개월 안에 거의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금리 인하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경기 침체, 즉 데이터에 의한 금리 인하에 대한 형태다라고 하면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금리 인하와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기 침체에 의한 금리 인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12개월이 넘어갈 거고요. 금리 인하 폭도 300BP가 넘어가는 300BP 내외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형태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12개월 동안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경제 동향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경기 연착륙에 관련되어 있는 금리 인하를 6개월 정도 한 이후에 12개월 정도에 대한 경기를 진단을 해보게 되면 이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 같은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나오는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다만 경기 침체, 즉 경기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인하가 진행이 될 경우에 그 인하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12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12개월이 끝난 또 1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실업률 데이터,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또한 ISM 제조업 지표 같은 노동 생산성 관련되어 있는 제조업 지표에 있어서의 지표 또한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금리 인하냐 또는 데이터, 즉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인하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되돌림,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불균형, 외환시장의 변동성 이 다섯 가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대한민국 증시로 넘어오게 되면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증시는 굉장히 큰 조종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멈춰져야 됩니다. 지난 11월과 12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한민국 증시를 매수하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자금이 선물 쪽에서 약 한 5조 원가량 매도 자금이 나와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들 자금이 한 3조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자금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좀 멈춰져야 그래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수 있는 현재 자금이 한 1조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기관들 쪽에서 봤었을 때의 자금은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특히나 기관들 쪽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기관 쪽의 연기금 쪽에서 올해 연기금 관련되어 있는 연기금과 그동안 연기금을 통해서 매매를 했었던 연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스탠스를 매도 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매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기금도 상당 부분 좀 멈춰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그리고 기관 자금들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멈춰지는 그러한 횡보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시장이 대한민국에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굉장히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시장의 중심주 또는 정보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링크 받으실 거예요.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건데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의 중심주 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매하기 편한 종목들 또는 정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매매해서 성공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요. 특별하게 톡 튀어올르는 섹터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서도 종목들이 개별적인 종목들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섹터에서 또 많지 않은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관심권에 제외해서 다음번에 관심을 둬야 되는 종목인지까지 전략적인 투자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보부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이죠. 어보부 반도체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온센서 AI 관련되어서 핵심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보부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다음으로 온센서 AI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현재 주류이고요. 온센서 AI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증시, 특히나 필라다일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도 역시나 어보부 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어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MCU 쪽에서의 특화된 상품을 좀 내보내고 있는데 이 MCU 같은 경우에 반도체의 핵심 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이 MCU 같은 제품을 어보부 반도체에서 생산을 해서 전자기기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쪽에 모든 전자기기에 MCU를 채택을 하는데 대한민국 MCU 쪽에서는 어보부 반도체가 1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점유율에서도 4위 정도 어보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보부 반도체가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윈팩을 인수하면서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지난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 윈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마무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끔 어보부 반도체가 체계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어보부 반도체가 상승 흐름을 좀 나와주었는데요. 어보부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보부 반도체의 차트고요. 제가 주봉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봉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년 주봉 차트의 값을 이렇게 중간값이죠. 3년 차트를 열어놓고요. 주봉 값으로 중간값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으면 이 중간값 아래의 지수가 포진해 있다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중간 가격보다 위에 포진해 있다고 하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 주봉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주식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 주봉 차트의 중간값 매기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 가격 위에 머물고 있고 이 어보부 반도체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게 되면요. 2020년부터 매출액이 계속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2023년에는 2022년만큼의 매출액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현재는 매수해인 종목입니다. 어보부 반도체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를 잘못 그렸습니다. 어보부 반도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보부 반도체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어보부 반도체의 일봉 차트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이 이 검정색 굵은색 선이에요. 지금 흐름을 보이시는 검정색 굵은색 선인데 이 검정색 굵은색 선이 일련선입니다. 일련선 위에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어보부 반도체를 신규로 들어가신다? 100% 물린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보부 반도체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대응 영역이다. 분할로 매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나는 단기 매매를 굉장히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신규로 어보부 반도체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니퀘스트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이 5% 지분을 투자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삼성 쪽에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이 유니퀘스트의 5% 비율의 지분을 매수를 했고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을 이번 주에 공시를 했죠. 삼성이 지분을 투자했다? 얼마 전에 CS2024에서요. 한종이 부회장이 지금 현재 지분 투자할 회사들을 고르고 있고 또 M&A 가능한 회사들 고르고 있다. 올해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했었던 발언들 기억하실 겁니다. 즉 삼성 액티브 투자 자산 운용에서 이처럼 5% 비중으로 이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 지분 공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분 공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어쩌면 M&A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아 보여서 이번 주에 이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니퀘스트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유통기업의 선두 주자격인 그런 회사인 거거든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의 숨겨진 수혜주다. 이렇게 이번 주에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삼성에서의 지분 투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의 숨은 진주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번 주에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종목도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퀘스트를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유니퀘스트의 차트고요. 주봉값을 매기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봉가격이 이렇게 매겨집니다. 중간가격을 이렇게 매긴 이후에 이 유니퀘스트에 대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1년 차트가 이렇게 나와주었는데요. 1년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굉장히 높게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 선보다 이격이 굉장히 높고요. 이전 고전 부근에 현재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종목 관심권에 둘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만 들어가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가시면 물리는 종목이 이 유니퀘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4x4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4x4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4x4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비전프로 관련되어 있는 출시 임박 때문에 이 4x4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애플 비전프로가 사실 7년의 기간 동안 약 한 천여 명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든 제품이 애플의 비전프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애플워치 잘 아실 거세요. 그 애플워치를 그대로 연동해서 이 애플 비전프로에 담았다. 이런 야심찬 목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x4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여서 이번에 비전프로의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 그림이 좀 잘 나와줬는데요. 이 비전프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미국에서 사전 판매가 1월 19일부터 시작이 됐고 예약이죠. 사전 예약 판매가 진행이 됐고 2월 2일 날 우리나라 시간 2월 2일 날 공개가 될 건데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한 466만 원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한 사람들의 후기가 굉장히 뛰어나다, 훌륭하다, 환타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나오게 되면 466만 원이라 하더라도 구매를 좀 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애플의 비전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x4라고 하는 종목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 지금 보시는 차트가 4x4의 일봉차트인데 제가 주봉차트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게 되면 4x4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4x4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적인 흐름은 이렇게 주봉차트는 진행이 됐고요. 돈 잘 버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년 140억, 200억, 160억 올해도 2022년보다는 좀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지만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주봉차트를 보셨다고 하면 이제는 일봉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련선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다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애플 비전프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테마가 엮이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지금은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4x4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이죠. 미스터블루 잘 아실리는 종목이죠. 정부에서 웹툰 산업 지원을 좀 강화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인데요. 정부가 만화 웹툰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했죠. 그 이전 주에도 역시나 만화 나라든지 웹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어요. 그동안 매년 한 200억 정도 수준에 머물던 웹툰과 만화 산업에 대한 지원을 2027년까지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책으로 한 5백 가량 이렇게 늘리겠다.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 같은 이러한 OTT 플랫폼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이런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고요.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죠. 피코마가 일본의 앱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주면서 미스터블루라든지 또 웹툰, 만화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도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블루에 대한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스터블루의 차트고요. 주봉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놓고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면요. 이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 3,000원 내외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3,000원 내외 정도 아랫단에 지금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이 포진해 있고 거래량을 동반된 주봉에 대한 흐름을 보실 수 있고요.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면 800억, 600억, 700억 2023년도에는 2022년도와 비슷하게 7,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 같이 동반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1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검정색 선이 1년선이라고 했는데 1년선 밑에 있다가 이처럼 테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1년선 미만에 있었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측면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미스터블루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상하가가 나왔었던 1월 24일인데요. 1월 24일 시초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로 눌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또는 중간 가격까지 눌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미스터블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상신전자는 차트 보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상신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히토류 관련되어서 중국에서 히토류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내렸고 폐배터리에 대한, 폐배터리가 아니죠. 히토류 관련되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 종목이 페라이트인데요. 페라이트를 생산하는 회사가 상신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낼 때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꼬꾸라지는 차트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신전자 같은 이런 재료 있는 부분들은 사실 재료는 맞긴 맞는데요. 계속 나왔었던 재료, 연속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상신전자 같은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지 않으셔도 이런 종목들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특징적인 테마가 없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상신전자 같이 특별하게 페라이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다섯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 제시의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컴 위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한컴 위드를 표적 종목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 설명드려볼게요. 한컴 위드 첫 번째 이유는 채치 PT 오픈아이의 샘 올트먼 CEO가 AI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최근에 발표하게 됩니다.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AI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오픈 AI 설립자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한컴 위드이기 때문에 그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엮일 수 있다. 테마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컴 위드가 오름세 직면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였죠. 샘 올트먼 CEO가 대한민국에 6시간 정도 내방을 했었던 부분들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과 미팅을 가셨었던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컴 위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이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 수출 금지 드론 구매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전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미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드론을 이렇게 구매 금지를 추진하게 되면 한컴 위드 계열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드론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사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컴 위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특히나 한컴 인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서 자체 개발 드론을 좀 보유했었다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됐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컴 위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타링크가 한국을 진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스페이스X와 관계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로켓 발사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했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까지 겹쳐지면서요. 세 가지 이유가 이 한컴 위드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컴 위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다. 조준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한컴 위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컴 위드의 차트고요. 한컴 위드의 3년 주봉값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매기면 한 7,500원 정도가 검정색 선이죠. 검정색 선 아래에 한컴 위드가 포진해 있고 한컴 위드 보시면 한 3,000원 부근에 이전에 저점 부근이 한 번 있고요. 이번에도 저점 부근이 3,000원 부근에 저점이 나와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면 300억, 260억, 280억. 2023년도에는요.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는 굉장히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요.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매출액이 컨센서스지만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보실 겁니다. 2023년 3분기에 700억, 2분기에 830억, 3분기에 1,138억씩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만 매도 우위에 있는 종목이 한컴 위드다. 한컴 위드의 주봉, 3년치 주봉 값을 보셨으면 이제는 1봉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1봉 차트 보시면요.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검정색 선. 검정색 선을 한 번 뚫으면요. 위로 좀 많이 올라가죠. 또 밑으로 하회하면 밑으로도 많이 빠지는데 3천원 부근을 잘 잡아주고 있는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있는 이후에 이처럼 검정색 부분 위로 한 번 튀었기 때문에 검정색 부근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지금은 현재는 있겠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요. 이렇게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400원 부근에 머물고 있어서요. 현재 4,400원 부근을 매수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400원 매수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800원 정도 손절 가격으로 잡아서 한컴 위드 대응해서 수익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한컴 위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MT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IMT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CLX 반도체, 침넷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IMT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쪽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에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특히나 IMT 같은 경우에는 EUV 마스킨용 레이저 커팅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주에 이 얘기가 좀 특징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SK하이닉스하고 HBM용 속객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가지 전해졌습니다.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에서 단연 1등이죠. 물동량이 2, 3년치 물동량을 거의 다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HBM 쪽에서는 단연 1등이었기 때문에 이 HBM 관련되어 있는 소켓 개발을 하고 있는 1억까지 이 IMT라고 하는 회사에서 부각이 됐고 이번 주에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상 굉장히 차트적인 흐름이 잘 나온 종목이 IMT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IMT가 신규 상장했었을 때 공모가격보다 한 두 배 정도 높은 가격 공모가격이 한 14,000원 정도였는데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28,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가격대를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고 공모가격이 1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000원 부근까지 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차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IMT라고 하는 종목이 조준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 종목이었다. 말씀드리면서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상장했었던 게 10월 10일 날 상장을 하면서 14,000원의 공모가격이었는데 28,000원대까지 상승을 하죠. 두 배가량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죠. 14,500원까지 빠집니다. 즉 공모가격이 14,000원이었다는 거 기억하셨죠? 14,000원이었다고 하는 가격대까지 빠진 이후에 14,000원 부근을 잘 잡아주고 상승 흐름이 나와주려고 하는데요. 대량 거래량이 터집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IMT, 돈 잘 버는 회사인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58억, 73억, 100억, 2023년에 63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들은 매수 우위에 있고요. 기관들만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급적인 측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동안에 가장 눌림이 있었던 14,000원, 15,000원, 16,000원 그리고 2만 원대의 박스권을 한 번에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을 뚫어버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집중적인 부각이 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하면 눌림이 올 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요. 다음 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업황이라든지 섹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 번 튄다. 그렇게 되면 이 IMT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IMT라고 하는 종목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2만 2,800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2만 4,000원 정도 목표 가격이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만원이 손절 가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IMT라든지 한컴 위드 같은 이런 종목들 발굴해서 같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거예요.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매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게 되면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 링크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발언 정보주라든지 시장의 중심주 또는 거래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온 디바이스 AI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을 통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들 중요한 일정들 체크해서 일정 속에 종목이 숨어 있거든요. 그 종목을 차단해서 일정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대응을 한번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29일 날 포스뱅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포스뱅크가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감히 잘 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식사하고 카드로 식당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그게 포스입니다. 그 기기가 포스 기기예요. 그걸 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스 기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접목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죠. 이 포스뱅크는 포스라든지 그리고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포스는 아셨다라고 하면 키오스크는 뭐냐? 키오스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축의금을 내러 예식장에 갔는데 은행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예식장 입구에 어떤 돈 뽑는 기계, 조그만한 기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뽑는 기계인데 그게 바로 키오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키오스크라든지 포스 같은 이런 부분들 잘 모르셨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있었는데 이런 단어로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요. 포스라든지 키오스크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29일 날 포스뱅크로 신규 상장한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의 한 200여 개가 넘는 총판이라든지 법인을 좀 보유한 굉장히 굵직한 회사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29일에는 아랍 헬스 케어가 개최가 됩니다. 아랍 헬스가 한 49회째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행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랍 헬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 200여 개 기업들이 좀 돼요. 그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딥노이드라고 하는 회사죠. AI 기반으로 해서 3D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을 이번에 좀 선보일 그런 예정에 있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의료 영상 및 생체 신호 분야 주요 제품을 좀 선보일 예정에 있다라고 해서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같은 이런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업황들 또는 AI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종목들이 막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일은 파키스탄이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한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부추겼는데요. 이번에 파키스탄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초청하는 계기를 통해서 갈등이 좀 봉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동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전쟁이 좀 멈춰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파키스탄이 이란 외무장관 초청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드렸고요. 30일 날 구인 그리고 이직 보고서죠. 졸치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이 졸치보고서 같은 경우에 구인 또는 고용 그리고 퇴직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이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고용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 졸치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졸치보고서에 대한 구인이라든지 고용 그리고 퇴직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며칠 뒤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고용동향보고서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요. 31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또 하나가 있죠. 미국에서의 FOMC 회의인데요. 연준이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FOMC 회의를 엽니다. 이 FOMC 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관련되어 있는 금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도 얘기하겠죠.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새벽에 아마 이 결과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1일, 31일 날 연다 하더라도요. 2월 1일 날 새벽에 이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에 금리 동결이겠죠. 당연하죠. 내리지도 않을 거고 올리지도 못할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고 중요한 건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굉장히 매파적인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인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굉장히 크게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파월 의장이 과연 또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또 한 번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둘기적인 발언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 지표들, 물가 지표 중에서 헤드라인 지표들이 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코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연준 의장의 발언에 여러분들도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야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31일에는 구글이 간편 동작 서비스 써클 투 서치라고 하는 것을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탑재한다고 하거든요. 써클 투 서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면 멀티 검색 기능이 좀 강화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글도 좀 체크하시는 그런 일정 속의 하나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31일이죠. 1월 마지막 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는데 세계 첫 AI 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달고 출시합니다. 첫 AI 폰.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카메라라든지 사진 편집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면 굳이 외국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 갤럭시 S24 다시 한번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요. 1월 31일 빨리 오기를 바라겠고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이런 AI 관련되어 있는 폰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부품주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농업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졸츠 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왔죠. 그런데 2월 2일 날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임금 변동이라든지 실업률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고용동향 보고서 안에 있으니까요. 특히나 임금에 대한 부분들 임금이 좀 내려가줘야 그래야 코어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실업률이라든지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까지 좀 체크하셔서 정말로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는 굉장히 미국의 경기가 강하거든요. 미국 경기 그렇게 나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경기를 이번에도 이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발표가 되는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2일 날 드디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46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256GB이지만요. 미국에서 판매가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2월 2일 날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게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아마 이 재료 소무열로 약간은 단기간에 매도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요.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2주 연속 계속 조정을 보이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V자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선물이 좀 멈춰져야 되고요. 기관들 쪽에서도 약간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잘 다져준다면 그 다음번에 우량주가 시장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가 먼저 상승을 하는지 그 우량주를 먼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시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있죠. 졸치보고서라든지 고용동향보고서 FOMC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뉴스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매크로 지표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민국의 매크로 지표는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외환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지표도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가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 있어서 대한민국 외환시장은 1280원에서 현재 1350원 한번 찍은 다음에 1334원, 40원대 현재는 머물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당분간 1280원에서 1380원 이 정도 안에서의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만일 외환시장이 요동친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역시나 요동친다라고 하는 지표부터 먼저 체크하시면 대한민국 증시 여러분들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GDP 성장률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있어서 GDP 성장률로 봤을 때 대한민국 GDP 성장률로 코스피 지수를 가늠해 보면 코스피 지수는 2800포인트 내외 정도에 있어야 현재 대한민국의 GDP로 계산한 코스피 지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코스피 지수의 영업이익률치로 따져보게 되면 작년보다 코스피 올해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이렇게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중간 지점에 좀 와 있는데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밴드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하단 밴드는 저는 한 2300포인트 정도면 거의 하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3월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는 데이터는 6월과 7월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3월 금리 인하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어서 3월에 아니라 5월 달로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수도 조금 약간 밀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렇게 밀릴 때 대형 우량주를 통해서 데이터적인 매크로적인 지표들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주식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지금의 이 국면 분명 지나가죠.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약간 속쓰리게 하면서 지나가는 게 다른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1월 달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인 증시. 태풍인 이런 대한민국 증시. 곧 지나가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고 저와 함께 같이 수익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그 링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